국회 사무처 공부계획관입니다. 8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수호통역이 지원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호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없이 적석으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분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수호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회는 장애인에게 남아있는 여러가지 문턱들을 제거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 관련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21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13건입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률안 누적으로는 50건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공공기관 사업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 마련,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아동대상 성범죄, 어린이집 부실급식 등의 사회적 해결과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아동보호를 위한 1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누적으로는 123건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운영기준 강화, 손자년을 양육하는 조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교정하는 등 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8월 5일 정부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여 8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8월 13일 인사청문 계획세 채택을 거쳐서 8월 19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비군 훈련 취소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남성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청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금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실을 방문하여서 집중호우 현황을 살펴보고 대처 반응을 논의합니다. 다음, 국회 소속 기관별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을 종료하고 제한적으로 재개관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용 한도 하루 200명인데요. 이용 한도에 가까운 하루 평균 175명이 국회 도서관 이용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8월 17일 임시 공휴일에는 국회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도서관은 최신 외국 입법정보 제134호를 발간하는데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입법료를 소개하고 그동안 소년범죄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형사 미성년자 일령 14세죠. 이거를 하향하느기보다는 제재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입법 시사점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다음 국회 입법 조사처 보고서입니다. 수요일 8월 12일에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년 제정된 프랑스의 이동성 지향법을 검토하여 플랫폼 중심의 운송사업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교통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다음 목요일 8월 13일에는 성평등 국제지수의 함의와 과제 또한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여객 수요 전망과 시사점 OECD 주요국의 보건 의료인력 통계 및 시사점을 살펴본 국제 통계 동향과 분석이 발간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성평등 국제지수의 함의와 과제가 재밌는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가 189개국 중 10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가 153개국 중에 109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